베이원파크 웅천 골든플레이스 투자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투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골든프라이스 투자에는 미래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에 세련을 더하다. 단결하면서도 모던한 공간. 화이트톤의 블랙라인으로 세련미를 더한다. 도시적 모던함에 화려함이 더해져 격조있는 공간으로 완성. 무인경비 시스템 현관 카메라 디지털 도어로 일괄 소등 시스템 LED 조명 빌트인으로 누리는 생활의 여유 동선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구조 도시적 모던함과 함께 확인해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적 모던함은 이 도시적 모던함은 자막 제공과 함께 확인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기대되는 마린시티 웅천 더 늦기 전에 베이원파크를 만나세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베이원파크 웅천